이데일리TV입니다. 무림페이퍼,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평화산업, 셀트리온, 다날, 대한전소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로 갑니다. 호텔실라, 인터파크, 대주전자재료, 효성TNC, 삼성SDI, 코스모 신소재까지 올라왔고요. 매일경제TV는 대주전자재료, STPAM, 하이브, 파버나인,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 코스메카코리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MTN으로 가보시죠. SK이노베이션, 초록백미디어, AP시스템, 동양철관, KG모빌리언스, 테크윙, 레이, 현대홈쇼핑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짝에서의 특징주 옥석가리기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전에 오랜만에 또 네이버가 많이 올라가고요. 카카오 거의 다 4% 넘게 떠오르고 있는데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카카오가 선보에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웹툰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식으로 그냥 경쟁을 피트이는 경쟁을 좀 하고 있는데 원래 이런 속설이, 속어야 될까요? 속담이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 싸움 고객하고 불교육이 제일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증시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싸움이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둘 다 나란히 4%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두 기업은 어쨌든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컨텐츠를 강화를 해나가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력이 계속해서 우상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면 지금 좋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어떤 붙임은 있겠지만 앞으로 어쨌든 코로나가 아시잖아요?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가속화시킨 부분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컨텐츠가 되었던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 치열해지게 되고요. 거기서 어떤 비대면 컨텐츠였던 공영, 오프라인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온라인에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들어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오셨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두 종목 다 봐야 한다고 보시나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카카오 코머스 합병한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요. 잠재력은 어떤 게 더 낮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건 진짜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거랑 똑같고요. 어려운 질문. BMW가 좋아, 벤츠가 좋아, 이거랑 똑같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하네요. 둘 다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이거는 진짜 본인의 어떤 성향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씩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종목이든 좋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고 둘 다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성향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얘기 잠시 나눠봤고요. 자, 그럼 집중적으로 세 종목 선정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을 선택을 했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언급을 한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레키노나주가 임상상상에 성공했던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딱 주목해야 될 부분은 딱 한 줄인 것 같아요. 통계적 위성 확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어떤 우주 탐험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주 탐험에서 롯게스 쏘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임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이 되었던 변수 밴드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상상상을 진행했는데 어쨌든 약효가 5에서 10이라는 이 사이에 들어갔다. 그럼 성공한 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5 아래로 떨어졌다. 10 이상 올라갔다. 그럼 이거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치적인 어떤 가이던스를 정해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게 그리고 확인하는 게 통계적 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임상상상 같은 경우는 이 효능이 수치적인 기준, 그러니까 통계적 위성 이 밴드 안에 들어간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저는 이번에 좀 놀랐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셀트리온을 약간은 조금 저도 디스하는 게 없잖아요. 좀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체 치료제가 어쨌든 개발했다는 게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레키노라즈 같은 경우에는 CT-P59라는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에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이 남아공 변이의 제대로 중화 능력을 확보하지 못했어서 이게 통과가 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화 능력까지 확인이 됐다는 건 변이가 발생되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이제는 치료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떨어지고 전염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스파이크 프로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해서 인체에 접촉하는 돌기라고 해야 될까요? 돌기에서 변이가 발생이 되는데 그 돌기에 N터미널 도메인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르메이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남아공 같은 경우는 N터미널 도메인에서 5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컸었는데 거기까지도 치료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중화 능력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치료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렘드시비리라든지 그리고 여타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증상 치료제. 감기에 걸리게 되면 감기의 증상에 맞는 치료제를 처방을 하듯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염증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화시키는 그런 렘드시비리에서 좀 더 진부한 치료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당연히 허가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 이제 또 허가를 진행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대단히 일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이슈가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 측면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셰시피 셀티론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계속 반영돼 왔었기 때문에 아마 작년과 같은 퍼포먼스를 바란다?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도 반영이 되면서 더 급등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많이 또 제약 바이오즈들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셀티론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4% 넘게 올라오고 있고 셀티론 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11%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더 나아갈 상승 탄력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닐까요? 시장에서는. 글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심풍제약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풍제약 같은 경우는 잘 아세요. 피라믹스 해서 코로나 치료제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소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이슈가 앞으로도 또 반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난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사례로 봤을 때 HLB라든지 신라진이라든지 임상기업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젠. 이 회사는 아예 또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들을 이끄는 이 이슈가 과연 다 반영이 된 것인가 아니면 덜 반영이 될 것인가. 아직 남아 있을 것인가. 그런 속도 속된 표현을 쓰자면 약발이 더 될 것인가. 약발이 더 지적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는 백신도 중요하지만 치료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기대감의 여행 상승은 저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따라와줘야 한다 이제는. 그렇죠. 이제 숫자가 나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 또 오랜만에 나눠봤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단화를 준비를 했는데 장중에 13% 급락을 했었다가 지금은 낙폭을 거의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슈가 하나 있죠. 일단은 페이코인이 업비트 워너마켓에서 퇴출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내부 기준에 미달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섯 개였던 가상화폐가 퇴출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페이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정률적인 화폐로 썼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장막이 나오고 있는 가상화폐의 화폐가치 보증. 이 부분에 어떤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됐던 그리고 페이코이 됐던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 그대로 화폐 속에 돈으로 쓰였던 가치를 누가 보증을 해줄 것인가. 이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이거는 돈이 맞습니다라고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여기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 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3,900만 원, 4,000만 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비트코인의 가치도 결국 기존 화폐가 가치를 선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1비트코인이 얼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화폐가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선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페이코인뿐만 아니라 페이코인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를 대체를 한다? 과연 중앙은행에서 이 부분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난제들을 앞으로 얼마만큼 또 해결을 해나갈까. 물론 오늘 업비트 워너마켓 대출 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가상화폐였던 역할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물론 많은 유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규제가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 미래성을 알고 들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이신 것 같고요. 지금 업비트에서 제거가 돼도 페이코인 사업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또 밝히면서 다시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 이슈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페이코인 얘기와 단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늘 제지업종이 상당히 강세인데 그래서 무림페이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5월 달 국제 펄프 가격이 톤당 925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작년 5월 때에 비해서 60%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펄프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중국에서 투기 수요. 중국에서 블랙홀처럼 이 재질도 습습 빨아들이고 있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또 어차피 보면 또 트렌드적인 문제인데 이제 재택근무가 좀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그 재택근무와 연관되는 어떤 종이 수요가 또 증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부분들이 선물 가격이 아닌 현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이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펄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또 관리기 놓여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해운주가 작년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밀 가격이라든지 콩 가격이라든지 올라가는 게 나오게 돼서. 관련주들이 또 강세되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반짝반등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재질 가격, 펄프 가격 상승을 볼 때. 그렇다면 1월 달에 곡물 가격 상승의 케이스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작년부터 강세 보였던 운임지수 상승, 이 케이스를 따라갈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월 달 곡물 가격 상승 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주도주로서 시장에서 이끌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곡물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이라는 이런 큰 모멘텀 안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업종들. 이번 같이 갔었기 때문에 차이점은 같이 가느냐, 단독으로 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질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그러니까 곡물 가격처럼 단독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단기 변동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무림페이퍼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는 3분위 연속 영업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런 실적 부분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가까지 치고 올라갔다가요. 지금은 풀려서 23%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네요. 확인하실게요. 세 가지 종목도 이렇게 분석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